언니님, 사람이 가끔은 이런 몸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 번 해보세요 내 사랑이 동물같아요 우리 강릉이님의 웨이브를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쫌기다 쳐줘요 이거 이거 바쁜 바쁜 본부 내 사랑이 동물같아요 잘난 못난건 정해지는 뼈 자연스럽게 자리스럽게 끝이 뭔가 사랑이면 떠나가야 하지 내 사랑이 동물같아요 그쵸 이제는 한 두달 있으면 해가 바뀌잖아 좀 제대는 거 봐 옆에서 봐봐, 나를! 그쵸 염 하루, 털무토록 내 사랑은 찰잡힙니다 잘났고 놀랐고 맘말도 잘났고 형의 지누별아 내 사랑이네 내 집은 변신 아니면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머물칼아요 찰났던 못났던 찰났던 형의 지누별아 내 사랑은 머물칼아요 내 사랑은 머물칼아요 내 사랑은 머물칼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